안띠모 순찰일도 없고 안타모 넘어질 택도 없다 아이가 밖으로 안나가면 길 잃을 일도 없고 바다로 안나가면 피닐일도 없을끼다 하지만 혹시 아나 이번에 성공할지 세상이 박수를 치줄지 새로운 인생을 찾았지 아니 뭐 승대진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지 아무것도 안하나 뭐 아무 일도 안생긴다 아이가 한번 해보자 일단 저절로 뿌라 깩수렴 내뿌자 니한테는 아직 안열린 세상을 향해 우주야 짜리팍의 카스토로